안녕하세요 초보곰이에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스 음료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름을 맞이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캔들이랑 아이스 라떼 캔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사용할 왁스는 젤 왁스예요 젤 왁스는 처음 써보는데 다른 왁스들이랑 다르게 투명한 게 특징이에요 되게 도토리목? 단단한 고무 만지는 느낌이고 손에 뭐가 묻어나오네요 얼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투명한 왁스를 따로 녹여서 다시 굳히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좀 잘라낸 다음에 써볼 거예요 이 얼음들을 여기에 넣어줄게요 벌써 지친다 아 심지를 안 넣었어 짠지 이 정도 넣어 넣어줬어요 이제 여기에 염료랑 향을 섞은 왁스를 부어주면 돼요 염료수 색같은 왁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젤 왁스를 녹인 다음에 색소랑 향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거 한덩이만 젤 왁스는 중탕을 하는 게 아니라 약볼에다가 이렇게 바로 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젤 왁스를 녹이고 향료나 염료를 넣었을 때 스테인리스 재질로 저어줘야만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빠짐없이 다 녹았습니다 여기다가 녹은 젤 왁스를 옮겨 담은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해서 까만색 염료를 섞어줄 거고요 갈색 염료를 섞어줄 거예요 아 이거 종이컵 벽면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온도계를 꽂고 90도가 되면 그때 염료를 섞도록 할게요 이건 이 구체 연료를 조금 뜯어볼 건데 이건 까만색이에요 그리고 갈색 얘도 시꺼면게 생겼네요 근데 조금 밝은 색입니다 모린가라는 향을 사봤어요 이제 얼추 90도가 되어가니까 어우 정신없어 90도가 됐어요 옆에는 심지어 90도보다 좀 낮네 90도보다 낮아지니까 확실히 애들이 좀 다시 굳는 거 같아요 향료를 이 정도만 넣어주고 카푸치노 색을 섞어볼게요 까만색을 좀만 더 섞어볼게요 향상이 많이 꾸덕해졌거든요 이 정도면 아메리카노 색 같죠? 컵 하나에다가 부어볼게요 이게 얼음 조각들 사이사이로 들어가야지 성공인 건데 얼음을 너무 꽉 채워넣었나? 아 이 상태로 구찌맘마 약간 이거 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얼음 조각들을 살짝살짝 들어주면 아 이게 아닌 거 같아요 아 너무 굳어버렸나? 으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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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굳어서 안 나와 이 친구는 버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꽉 안 채우고 위에다가 얹는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아 힘들다 바로 새로운 건 못하겠고 간식을 좀 먹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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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는 얼음을 한 층을 넣고 용액을 좀 붓고 그 다음에 얼음을 또 넣고 용액을 붓고 하는 식으로 할게요 둘 다섯 번? 셋 넷 다섯 90도는 좀 너무 낮은 거 같고 95도? 100도 정도에서 넣어주려고요 아 씨 모르겠다 일단 그냥 썩기만 먼저 할까요? 아까 전에 90도에 부으니까 약간은 너무 굳어있는 느낌이라서 지금 95도일 때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오! 오오! 아 그래요 제가 원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 둘 세 조각 어 또 봐 뽀뽀뽀뽀 오오오 된다 된다 95도일 때 부어줘야 되는 거 같아요 오케이 excited 이렇게 하나 완성했구요 지금 저기 녹은게 있는 김에 눌러서 박아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캔들 2개를 만들었는데 짠 원래 이러면 안되지만 아까 쓰다가 이렇게 남은 갈색에다가 저번에 캔들 만들다가 남은 필라왁스를 조금 섞어줄거에요 소이왕스를 넣으면 투명도가 조절이 된다고 해요 원래 소이왕스를 넣으라고들은 하는데 일단 뜯어져있는게 이거니까 그냥 이걸로 하고요 이제 좀 약간 뿌연색감을 만들수가 있겠죠 한줌정도만 넣어볼게요 이게 근데 딱히 뿌얘진다는 느낌은 지금 안들거든요 투명왁스라 그런가 열이 너무 많아지는데 여기 안에서 녹는구나 아이고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생각해보니까 필라왁스든 소이왕스든 녹였을땐 투명해요 와 소름인데? 굳었을때 어떤 색이 되는지 전 아예 모르는거거든요 아 세한데 왜냐면 색이 보리차가 됐어요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들어있는데 구르면서 색이 좀 더 연해지길 바랍니다 만들었던 캔들이 다 굳어서 흘러내린 왁스는 다 긁어내줬고요 위에 왁스 심지도 잘라줄게요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캔들이 완성됐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캔들은 젤 왁스로만 만들어져서 물컹물컹한 젤리 느낌이 나고요 아이스 라떼 캔들은 필라 왁스가 섞여서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나요 사실 이 캔들은 관상용의 목적이 큰 것 같아서 주변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처음 젤 왁스를 써보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